기자수첩 Y뉴스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던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연일 국정원 개혁과 국내 정치 팩트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어느 정도 수위로 주장을 했죠? 이재호 의원? 어제 그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30년간 엄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엄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원래 발언은 엄지에서 민주주의 조졌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당에서는 파괴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놨고요. 엄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것 그대로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꼬집한지 하면 북한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국정원이 김정은의 사진 하나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파트는 해체해야 된다. 국내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파트를 없애버려라. 해체해라. 그리고 또 NLL 대화로 공개 사태도 국정원 책임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죠. 네. 국정원의 책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엄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치판에 불숙 문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던져놓고 이 난리를 만드는가. 이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만 안 했으면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4개월이 됐는데 이 정쟁이 휩쓸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질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록 공개가 강제적 당론이라고 해서 찬성을 하긴 했지만 본인은 찬성할 뜻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집권여당이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시대적 책무를 반기하는 것으로 본다. 상당히 강성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왜 이런 언급을 한 건가. 왜 이런 강성 발언을. 사실 그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왜 갑자기 쏟아낸 건가. 이재호 의원의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저도 참 궁금해서. 어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십수차에 통화를 했는데 이재호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화를 잘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MB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다 보니까 말을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딴지 거는 거냐 발목 잡는 거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을 좀 자제하는 것 같고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안 받을 정도로. 이재호 의원 차측근 인사가 지난 1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거는 집 앞으로 출근길에 찾아와서 하게 된 것이라면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 초선이나 재선 의원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일쿵 저쿵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새 정부가 출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마 좀 이제 의원 얘기는 그래서 좀 발언을 자제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당 중진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조심할 만큼 지금 정부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강성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뭔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해석. 그렇긴 한데 측근들 얘기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정치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부고 외에는 언론에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자주 그런 데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 이재호 의원이 좀 강하게 발언을 하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취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아직 살아있네. 이런 식의 판단. 그게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런 영향이요. 이걸 무슨 친이계를 결집해서 친박에 맞선다거나 정치 세력화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노림수는 아니다. 그 정도를 생각했다면 언론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더 나섰을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당 주류 측 그리고 정부 내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시기에 당내 비주류지만은 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입장을 좀 그드는 게 아닌가. 야당에 끌려가는 모양시보다는 당 내부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언급을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사실 안기부에서 고초당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작용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을 당한 경험도 있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다섯 번이나 투옥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으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합니다. 5.16 구대타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이게 18년간 지속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 12년 동안 합해서 30년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16을 명백하게 구대타라고 언급을 하고 정보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자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취자 4984님도 문자 주시고 김진아님도 레인보우로 의견 주시는 게 뭐냐면 MB 정부 시절의 실세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원 관련된 것들이 MB 정부 때 일어난 건데 그때 개혁을 하든지 그때 뭔가 주장을 했어야지 왜 뒷붙이느냐 이런 얘기 있어요. 그게 SNS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왕의 남자 이재호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지금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뭐냐. 잘나갈 때 개혁하지 등등의 말이 나옵니다. 이재호 의원의 첫 권인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호 의원이 MB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한 건 맞지만 국정원과는 별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MB 정권 시절 국정원의 피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국정원 활동에 관여하거나 연관된 것은 없다. 피해를 받았다는 건 무슨 피해를? 뭘 좀 개헌을 하거나 뭘 하고자 하면 국정원이 이 자유를 흔들거나 견제했다는 거죠. 오히려 피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래서 자신 있게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국정원의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매우 심하다. 우리로서는 심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고개진 국정원의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재호 의원의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 해체하라라는 주장의 뒷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